시작된거지? 나도 됐네 왜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거야? 나한테 묻지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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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밥을 안 먹으면 안되니까 저희가 지금 일본 스타일 고기 도시나 그리고 우동 리즈게리 너무 맛있어 이거 이제 해야 돼 덤네일 덤네일 그래도 쏟지 마라 이 면과 국물을 따라주는 이 센스 감동한다 감동한다 내가 내가 뭘 먹는 V라이브는 V라이브는 V라이브지 없지 위버스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아 그래? 어 아마도 웬만하면서 먹으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좀 먹으면서 할게요 네 오늘 뭐 제대로 된 끼니를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이로이로 좀 아 이로요 잠시만 이로이로 아니 제가 가끔 이럽니다 요즘 그 뭐냐 해외 오면은 가끔 제가 한국말하고 있는지 영어로 하고 있는지 일본어 하고 있는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아까도 아까도 이랬지 막 언제 아까 뭐 리허설할 때 응 뭐지 그 뭐냐 가급적 어 가능한 카길이 가능한 카길이 가능한 카길이 카길이가 뭔 뜻이지 가능한 똑같은 말인가 아니 그냥 가능한 선에서 살짝 이렇게만 한 건데 가능한 카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어 가끔 이랬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어 네 저는 확실히 오늘 하루 뭐였지 하루 하면서 일본 되게 저희 치고는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두 달이면 두 달이면 두 달이면 에이 길선님 오셨다 밥 갖고 왔어요 같이 먹자고 자 여기서 먹자 오케이 하이 이거는 이제 오니쿠 도시락 어 저 그거 이미 다 먹고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지? 뭐 맛있어요? 저희 맨날 먹던 그거 같은데 뭐 맛있어요? 음 음 뭐야 음 음 오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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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엔진 음 오늘 아주 그냥 어 음 음 스 스 스 스 아니 오 오늘 엔진 진짜 엔진 밖에 없었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엔진 때문에 제 어깨가 더 넓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오 지금은 다시 축소상태 네 다시 돌아왔어 또 돌아왔어 와 근데 저 진짜 땀이 와 진짜 많이 났어 이게 마음인가 봐요 땀 진짜 많이 했어 오늘 오늘 진짜 그리고 뭔가 이거 우리가 무대를 전에 언제 마지막 오데 크로스 그 뭐냐 두 달?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 달 일본에서는 두 달 일본에서는 두 달 전 네 일본에서 말고 통틀어서는 MGM 아 맞다 MGM 라스베가스 서울 그거는 그 전인가 아 서울페스타 서울페스타 서울페스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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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아 근데 컴퓨터 1주일밖에 안 남았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긴장돼요 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동현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퓨퍼할 때는 진짜 긴장돼요 퓨퍼 난 처음에 리프트 등장할 때 기다릴 때 그 그때의 심정 좀 삑살이 날까봐 아 너는 노래 쪽에 대한 긴장이야? 네 나는 춤 쪽에 대한 긴장인데 그래서 춤은 별로 긴장한데 초반에 저는 뭐라 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 힘을 너무 빡세해주면 처음에 그 웍 할 때 있잖아 네 그때 살짝 다리가 부들거리 사실 뭔 느낌이냐면 살짝 첫 발을 내릴 때 보통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가 나도 너무 힘을 내가 많이 주고 있거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부들부들거릴 때가 있어 오 오 이게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 나라만 달라요 정말 많은 나라에서 콜라를 먹어본 결과 맛도 다 다르고 그리고 다른 소리가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뭔가 이런 데 일본은 이런 느낌이고 진짜 그 동남아시아 쪽 가면 뭔가가 뭐 이런 느낌이야 다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더라 응 저 그거 기억나요? 그 저 저희 그 코카콜라 이벤트 할 때 그거 다 응? 그 그 삑사리로 리허설 할 때 배차게 났던 거 태오 이거 태오 아게로 태오 아게로 저희가 연지니어분들 모르는 그게 있지 리허설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데 리허설 하는데 리허설 하는데 그게 맛있다 그 일본어 버전이 태오 아게로잖아요 응 이웃 나라 깨라 이거잖아요 으흠 제가 그전까지 퓨파에서 픽사인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추웠나? 기억 안 나는데 태오! 했는데 태오!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아이고야 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약간 퓨파 할 때 긴장해요 여기잖아 응 태오! 태오! 나 근데 진짜 우선 못 참았네 다 못 참았어요 여기서 정정한 번데 태오님? 응 응 안녕 오케이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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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후로 잘 알걸요 태오님 아시지 않나? 네 그니까 저 희상시계에서 맨날 언급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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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합법적으로 대표님 약간 반말하실 수 있었던데 귀 간지러우셨겠다 방금 내가 반말했어? 아 예 제가 그거 태오님이라 했지 먹는 거 응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오늘 무대는 진짜 재밌었다 헤드라이너였잖아요 제가 어? 우리가 헤드라이너처럼 진짜 얼마 안 돼서 들어왔어 아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돼서 한 10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한 3분? 아직 10분이 안 됐어 한 3분 2분도 안 됐어 그러네 우리 방금 시작해가지고 우리 방금 틱톡 떴잖아 어 맞아요 폴란데스틱인 거 자 엔진 한번 엔진도 드세요 비행기엔 못찾지 비행기 비행기 아 이런 거 안 먹는 이렇게 안 먹으면 이제 비행기 이렇게 안 먹으면 이제 비행기 가끔가다 비행기에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선 아 그거 봤는데 그 밈 그거 진짜 그 강에다가 던져 강 아 이렇게 던진 수영장에 던지면 이렇게 딸기에서 먹는 거 라고 봤어 어 이거 진짜 달아 이거 설탕 근데 보통 한국에서 짠 음식들이 일본에서 단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 같은 거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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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는 일본 계란말이는 김치도 좀 달아 단 게 많잖아 보통 초과칫간 근데 신기한 김치가 다 있어 특히 이거 진짜 다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 아직까지도 요즘 김치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어 가도 김치 있었잖아요 김치 맛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의 김치가 각 나라의 김치가 다 달라 각자의 나라식으로 변형이 돼 있어 근데 김치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이돌이면 고춧가루 끼는 거야 이빨에 고춧가루 끼 이빨에 고춧가루 끼면 그걸 모르고 계속 하잖아 응 답 없다 응 답 없다 엔진이 평생 놀리겠지 나 오늘 좀 잘생겼단 말이야 여러분 저번에 뒷머리 잘랐거든요 응 저 확실히 약간 어려워 그 중 이것도 뭐 괜찮은데 응 지금 기장이 딱 짧던 거 같아 응 저 컴백 때도 이렇게 이렇게 맞춰달라고요 일주일이면 또 자랄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안 자라나? 응 근데 엔진 분들은 활동하면서도 잘라야겠다 엔진 분들 일본에 계신 엔진 분들도 이렇게 댓글 쓸 때는 한국으로 같이 팝하고 그러니까 혹은 가다가 약간 번역 웃기가 될 때잖아요 우리가 일본어 일본어로 가라 히라가다라는 그나마 일본어로 적어도 되는 편이야 문법 체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맞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목적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풀이라는 건데 한국이랑 일본은 먼저 말하고 뒤에 목적을 말하는 게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어 배우기 쉽더라고요 이제 한국어랑 일본어가 서로 배우기가 되게 쉬운 언어고 예를 들어서 나도 이건 내가 중국어를 하진 않지만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 들어서 듣기로는 오우 오우 뭐야 여기 뭐 만나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내 방인데? 나이스 안녕하세요 뭐예요 뭐 저 화장 갖고 왔어요 어? 안돼 안돼 오 마이 갓 여기 제일 침대에 쏟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제일 침대에 쏟아버리네요 아니 배불러요 너무 많이 먹었어 찾아 먹을 사람 없죠? 지금 아직 밥도 안 먹었어 밥 먹고 있는 중 근데 너무 맛있는데? 와우 다들 뭐 얘기는 한 건가? 그냥 이거 다 멤버 다 부를까요? 어? 전화해봐 밥 부러야겠다 다 불러야겠다 다들 밥 먹을 텐데 이제 오늘 무대 다들 보셨나요? 뭐 보셨나? 오늘 무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형 형 향수 뿌렸어요? 응 오 냄새가 너무 좋네 위버스 라이브 해도 이제 위버스 라이브도 4D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향수 뿌리면 냄새가 언제부터 그런 신기술이 창치된 곳이? 그러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향수 뿌리는 남장 저도 아니 코라는 향푸남 땡스 우리 향수 뿌리는 아 운동 맛있어 죽음이다 시간이 늦어서 오늘 왜 이렇게 세? 아니네 그렇게 늦지는 않았네 열한 시키 아 너무 맛있다 뭔데? 오는 것 같은데? 무대 끝나고 오늘 이 밥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제일 맛있어요 미쳤어 진짜 꿀맛이야 근데 이거 유부가 진짜 달아요 응 약간 설탕 쳐놓은 것 같아요 와 쏟았던 칼로리가 그대로 몸에다 스며드는 편이에요 설탕 쳐놓은 것 같다고 설탕을 쳐놓은 것 같다고 아 이렇게 친 것 같다고 어 이렇게 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그 처 아닙니다 네 그거 안 에이 그거 아니야 제가 엔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평소에도 그런 걸 안 하긴 한데 맞아 그거 아니야 와 잠깐만 조금씩 속도가 안 나고 시작했어 이러면 안 돼 배불면 그만 먹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요? 제이 형 운동할 때 이랬어요? 나도 배불러 제이 형 한창 운동할 때 살 엄청 빠질 때 있었거든요 제이 형 막 볼 엄청 팔고 아 맞아 맞아 그때 있었어 너 숟가락으로 파 놓은 것 같지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배불러도 계속 먹고 막 맞아 사진 찍을 때 너무 스트레스였어 이게 조명 받으면 진짜 무슨 마징어제프 마냥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오 예 오 예 오 예 다 왔어 다 왔어 잔뜩 왔어 왔어 유쿠는요? 밥 먹고 있었어요 응 제이 형은요? 너 안 먹었어? 아 저 먹었어요 우리 라이브 때문에 먹으려고 아직 못 먹고 나 먹다가 왔어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네기로 와 KCON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저희 옆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리가 잠깐만 조금만 이따 갈게요 응 좋아요 잠깐 보러 왔으면 되자 제이 형 방금 깨끗하다 이렇게인 것 같네 응 응 솔직히 방금 기분 좋았죠? 조금 잠깐만 제이크 어디 하우스키피를 했잖아 응? 뭐지? 그거 나 품져봐 드릴게 하우스 뭐? 하우스키피 이거 뭐라 해야지? 어 뭐야? 쉬워주시네 하우스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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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맡긴다 하우스키피? 그러면 깨끗하지 뭐 맛있어요 너 먹었어? 우동 먹었어? 먹었는데 나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아 그래 그리고 우리 니시무라 MC 와우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진짜 잘하던데? 확실히 아니 근데... 형 어디예요? 형 원래요? 지금 V LIVE V LIVE 하고 있는데 V LIVE 되었어 네 V LIVE 근데요 네 두 대회를 하고 이제 오프닝 멘트를 했어야 돼 진짜 표정이 안 좋았어 너무 힘들어 표정이 숨이 차가지고 진짜 진짜 힘들어 힘들긴 해 누구나 좀 대기실로 보내줘는 표정이었어 그게 제일 웃기는데 그 표정 끝나고 나서 맞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맞아 맞아 그게 원래는 멘트가 더 있어 어 마지막 주인 거? 진짜 잘한다 마지막이야?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지금 눈이 풀렸는데 지금 일로와요 앵글 좀 올리면 안 돼요 그래야겠다 좀 졸리다 그래도 브로님 거 봤어요 오 좋다 엔진의 품에 다 파는 와 너무 좋았어 와 오늘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보라색이었어 진짜 그니까 완전히 싹 다 보라색이야 제가 보라색으로 맞추는 거 처음에 두 대 나왔을 때 두 대 하면서 올라오고 그때 다 앞에 약간 보라색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라색 너무 예뻤어 이게 저는 엔진봉 소름이 쫙 돌았어 버전 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버전 2 버전 2 엔진봉 버전 2 버전 근데 우리 지금이 너무 가운데에만 불빛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위에서 보면 그런 점을 개선해서 막 누르면 막 디스코 볼처럼 돌아가고 노래방 그거 너무 화려하잖아 아니면 엔진봉 시즌 제작 그 제작 시즌 때 제가 참여한 거 제가 참여한 거 한번 엔진분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것도 나쁘잖아 아니면 엔진 형 말 들어 약간 위버스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디자인 그거를 진짜 올리는 거 그거 올려주시면 PDF로 보는데 좀 더 칠 수 있게 이제 좀 더 크게 제작한다든지 아니 엔진분들 아이디어도 받아도 좋을 거 같아 더 크게 제작하고 엔지니어분들 손목 아프면 그 알죠? 제진은 이제 가전 거예요? 그거 만약에 타본파이브로 하잖아? 그러면 5만 원이던 게 막 50만 원이더라고 그건 너무 안 돼 안 돼 그거는 단가가 안 맞아 진짜 명품 느낌으로 명품 느낌으로 막 이제 약간 현대백화점으로 맞아 파워스토어로 결국 이제 인사이트에서 명품만 파는 거죠 지금도 좋은데 지금 것도 솔직히 좋은데 예쁘게 예쁜데 예뻐요 이게 엔진만 오늘처럼 이게 엔진분이 많으면 진짜 너무 보기 좋은데 약간 되게 많은 다른 팬분 다른 팬덤 분들이 이제 같이 계시면 살짝은 조금 안 보일 때도 있다 조금 안 보이게 질빛이 좀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 약간 맞아 근데 저 약간 그게 되게 좋아요 색깔 바꿀 수 있는 맞아 그거는 좋아 여러 색깔 막 다 되잖아 잘 받는 거야 약간 여기까지 하고 싶네 그럼 여기까지 올리고 그럼 무슨 뭐 엑셀이에요 자동차 그거 기어 드라이버처럼 있는 게 있어 비행기야 비행기 오늘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늘 근데 진짜 약간 대박이었어 이렇게 하면 제이크 형은 이렇게 하면 제이크 형은 왜냐면 서울 페스타 때 사실 빛이 나와서 맞아 사실 빡세게 못했어 빡세게 못했어 그때 너무 나 넘어질 뻔했어 진짜 그때 빡세게 했으면 그때 제이크 형은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빡세게 했으면 우리 여기 못 왔을 텐데 성훈이 형도 넘어갔어 나도 진짜 그때 다쳐가지고 솔직히 링크 형이도 나왔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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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긴 해 링크 형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딱 그 느낌이야 맞아 진짜 형 근데 약간 야외 무대만의 그게 있었어 야외 무대도 너무 장성 좋은 거 같아 그게 있었어 근데 당연히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덥진 않았잖아 근데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 뭐야 날씨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 진짜 더워요 더웠어요 근데 지금 셔츠 한 장만 입고 있는데 더워 지금 더워요 근데 봄이 왔다는 거는 진짜 코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 재채기? 어떻게? 재채기를 마냥 시즌이 와 갑자기 진짜 시즌 근데 밖에 콧가루가 진짜 많이 날리는데 그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채기가 됐으면 한 세 번씩 나왔다고 그랬어 이제 그런 거로 그러면 이제 아 봄이 왔구나 이제 그렇게 체감이 돼 나는 날리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콧가루 왜 이렇게 말을 떠들어가면 콧가루 콧가루가 콧가루가 밥에 취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스티커 내가 봤는데 아 안 돼 저걸 저걸 안 돼 흘렸어 콜라 흘렸어 근데 뭔가 좋은데 이 바이브? 나도 좋은데? 뭔가 집에서 하는 그런 게 뭔가 자연스럽다 한국한 가족 원룸에서는 비 원룸에서는 일곱 명 어? 이거 뭐야? 월룸에서는 일곱 명 그 채널 있었잖아요 봉숭아깐? 아니요 풀하우스였나? 풀하우스 풀하우스야 맞아 맞아 그 엄청 들어오는 거 점점 막 꽉 차가지고 맞아요 두비두박 제가 아빠 할게요 아빠 아빠 아들 아빠 아빠 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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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큰아빠랑 난 뭐하지? 이거 뭐야? 누가 붙여놨 내가 붙여놨 내가 붙여놨 내가 붙여놨 I'm Jay Give it take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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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볼를 그래도 많이 마시는데 요즘 제가 2리터 마시기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신 마시는 거 되게 건강에 좋아요 진짜 좋아 마신 만큼 땅으로 나왔어요 오늘 진짜 많이 어떻게든 배출이 돼 나는 가면서도 물 마시는데 옆에 페트병 나는 가면 마라토너처럼 중간에 바나나 뛰다가 갖고 갔어 스테이지로 저 중간에 근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 건조해서 경호 분이 앞에 막 계셔가지고 그냥 문이 마주쳤어 우연히 그래서 물 한 번 이렇게 부탁했는데 못 찾으셨어 물을? 그래서 맨 마지막 엔딩 할 때 주셨어 봤어 너 아니 저는 맨 마지막 엔딩 할 때 우리 마지막 그거였으니까 무대 했으니까 다 같이 그런 게 우리 처음 아니야? 그렇네 그렇게 우리 하고 나머지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 다른 느낌이야 다 같이 다 같이 그냥 보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거 그렇네 사실 보니까 솔직히 난 그 기분 별로 나쁘지 않았어 난 오늘 좀 자고 치어서 아프지 않아 오늘 좀 오늘 좀 정색이 약간 은근 그거라니까 그 기분이 은근 좀 좋았어 관종이네 관종이야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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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좋은 정색 은근 좋아 관종 좋긴 하죠 근데 저 근데 쟤야 그거 관심이 좋은 정색 그거는 그렇지 근데 약간 진짜 다른 날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 엔너지 엔너지 맞아? 여기 호텔에 테니스장이 있었어 있어? 아 진짜? 있어? 여기 있었어? 우리 투어 때 왔던 데인가 왜 근데 근데 우리는 아마 못 갔을걸? 수영장 있나? 수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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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도 있었어 근데 근데 다시 치다가 그대로 잠들어서 운동장에서 깰 수도 있어 공이 날아가는 게 내가 날아왔어 채가 대신 날아갈 수도 있어 너 어? 어? 연습실에서 하지? 오케이 오케이 웬만한 게 다 있어 일본판 초코송비 난 탁구 잡고 싶어 맛있어요 우리 그거 언제 뜨지? 언제 뜰까요? 잠깐만 뭐야 프리뷰 레몬 프리뷰 하라메 그거 봤는데 저희 봤어요 근데 진짜 잘 나왔어 근데 하라메을 하라메가 아니야 다 줬어 다 알려줬어 근데 그것도 막기 형 근데 그거 말하면 네? 그거 왜요? 그냥 다 보여줬던 아니 그만큼 기대가 볼게 아 그런가? 너 왜 자꾸 너 뭐야 나 왜 당황시켜 아니 뭔가 온난할 때가 그래가지고 너 왜 나 당황시키냐 너 왜 나 당황시키냐 너 왜 나 당황시키냐 근데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마지막에 어제 이거 얘기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내려가고 우리가 남아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가운데서 인사를 하려 했는데 아쉽게 못했어 아 아 너 얘기하지 근데 아니 그래서 나는 제이크한테 말을 못 들었어? 아니 근데 들었어 아니 너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정훈이 이미 내려가고 있었어 아니 성훈? 아니 내가 먼저 봤어 아니 내가 보고 있었어 그분이 내려오라 했어 아 진짜? 그분이 내려오라 그래서 나한테 나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훈이 나한테 말해 나는 근데 성훈이 너 인사하자고 얘기했잖아 응 근데 지금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그니까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더 하고 내려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는 성훈이가 이렇게 하길래 그냥 가야 된다는 줄 알았어 그냥 이제 내려가는 아 저는 가운데로 가져가면 아 막 우리 쪽으로 막 이러는 거야 잘했네 근데 하필 또 그때 가야됐어 진짜 가야되는 타이밍은 맞았어 근데 딱 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경비원 아저씨가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가 아니라 경비원은 경비원은 좀 택 불어 주시대 아팠다 아팠다 경비원 아저씨가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게 저 혼자 하고 갔어요 진짜 아 혼자 했어요? 나 혼자 했어 소심하게 잘했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층이 없어서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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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 있으면 웬만한 사이벌이 없었어 약관 보람이 있었어 진짜 멀리 던 진짜 나도 생각해가지고 네 반지가 자꾸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반지가 같이 주지 그냥 그럴 뻔했어 원 플러스 원 근데 이익이 안 되고 그냥 자꾸 이익이 돼 맞아 공이 가벼워 맞아 정적 정적 제이 형 유행어 요즘 제이 형 유행어 제이 형이 물리고 있는 유행어 정적을 안 하면 정적이 아닌데 근데 사실 아무도 약간 뭔가 밀어주지 않는데 본인 호도 밀어냈어 본인 밀고 있는 유행어 심지어 처음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제이 형이 알아낸 그게 아니에요 제이크 형이 처음에 알아낸 맞아 제이크가 내가 했다고? 아니 아니 형이 약간 알아냈어요 발굴했어요 제이가 정적이 됐을 때 정적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좀 신기해 신기 인트레스팅? 가끔 그렇게 되게 오 뭐야 오 맞지 인트레스팅 맞아요 맞아요 인트레스팅 뭐야 뭐야 그럼 난 내가 생각하기에 웃긴 제일 약간 몇 개 있어 제이 제일 많은데 난 많아 제일 웃긴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평소 말투가 좀 웃긴 그게 제이 근데 원래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학교 때도 약간 그런 거 왜 똥 씹은 필요 뭐야 반응해야지 뭐라고 뭐지 좋은 건가? 그렇구나 좋은 건가? 아니 근데 뭐지? 내가 생각하는 똥텅이 있잖아 약간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인된다 알겠지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나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이거 제 세계관 충돌이에요 다크몬이랑 뭐 세계관이랑 뭐 MC 왜요? 아니 이거는 그걸 그 뭐냐 뭐였지? 멀티 유니버스 서로 봐줄 거야 응 오케이 너도 괜찮아 보여주고 싶어 온 거 봤지? 네 온 거 봤지? 이빨 확인 나 머리 좀 괜찮아 이빨 오늘 다 머리 이뻤어요 이빨 지금 은발 어떤 날이 은발 첫 공개잖아 첫 공개야? 네 거의 그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제가 완전 저 오빠가 진짜 완전 오늘 지금은 약간 색깔이 빠져 조금 색이 좀 빠졌어요 근데 보세 형 한번 하면 괜찮죠 빨리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저희는 본 지 좀 돼가지고 맞아요 가문이 없어 그때 물어봤어 가문이 없어 그때 물어보지 탈색하겠다 언젠간 해야 되지 솔직히 평생 흑발로 살아라 나는 이제 할 때 됐다 나는 탈색해서 그걸 안 하고 싶어 내가 이러고 있어야 제이퍼부 나 얼굴이 빨갛지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수줍은 실시간 꽃게 챌린지 한번 가볼까요? 꽃동 챌린지 한번 가볼까요? 꽃동 챌린지 한번 가볼까요? 꽃동 챌린지 꽃동 챌린지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땅땅땅땅땅땅 뭐야 그거 동묘예요? 동묘요? 다른 노래 같긴하다 동묘요 동묘요? 동묘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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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알아봅땅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너무 찌겄어 처음에 여기 뭐였어? 아 이거 다른 건데 아 그 아 그 어텐션 어텐션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엔진분이 더 웃긴 거야 어떻게 하면 살았지? 나중에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려 한 두 키밖에 차이 안 난데요 그러니까 음은 비슷한 거라 아닌데? 그냥 키가 비슷한 것 같아 음성 비슷한데? 제이 맨날 집에서 이러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야? 기본기 연습? 기본기 연습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제이 기타 세팅할 때가 진짜 웃긴eta 왜요? 녹음실에서 내가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 기타사인데 좀 보여 드릴까요? 하고서 막 이것저것 주섬주섬 하는데 잘 안 돼요 기계로 해야 할 거야 응 맞추는 기계 꼬정건데 소리가 또 안 나요 근데 그게 난 기계적 소형이 많았어 그냥 치는 것만 했지 기계적인 거 그것도 공부를 해야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좀 헷갈리긴 하네 형 그거 할 때 제일 아니면 그냥 희승이 형한테 해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너가 치면 희승이 형이 듣고 아 근데 기계 스피커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스피커라든지 기계로 할 때 그리고 다 그게 앰프랑 그런 게 뭐 모듈라이저 그런 게 그냥 너무 종류가 많아 이펙터가 그러면 다 하나하나 튜닝기 형 샀어요? 어? 튜닝기 튜닝기? 튜닝기 막 그거 띵 치면 맞는 거 같은 거 핸드폰에도 있어? 근데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 튜닝기가 뭐야? 음정 튜닝 맞추는 거 희승이 형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승이 형은 그냥 그런 거네 근데 그냥 악기 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그냥 절대인 거 아니라도 그냥 자기 악기는 오래 치면 돼요 몇 시념씩 치면은 자기가 맞춰? 그냥 대충 알던데? 그리고 그거 상대적 상대적 절대인 거지 상대적 절대인 거였어? 상대 절대인 거 상대인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상대적인 절대인 거 아니야 상대적인 상대적인 음감은 그냥 많이 좋다 그러니까 그 음갈만 익숙해졌어 응감이 좋은 거 그 음감, 그 수닥치는 사람들은 기본 6개의 음만 몇십 년에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지 바이올린이나 피아보는 사람들은 바이올린 그래요 그게 맞아 바이올린, 바이올린어 뭐라고 하냐? 바이올린어 바이올리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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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왜 말해야 되지? 바이올리니스트 이 위치를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은 근데 플래시 없잖아 플래시 없잖아 그래서 절대음감이 좀 많은 거 같은 게 이게 음이 정확해요? 음을 약간 조금이라도 손가락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첼로야 이런 거잖아 근데 기타는 기타는 이게 스트링의 위치가 정확해야 돼 기타는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 잡는 거 있잖아 잡는 게 손가락 조금 나가야 돼 일단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게 한이 없어 유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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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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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휴 Fresк 나 커버곡 한 번 해야겠다 단추 커버곡 꼼꼼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녹음할 곡 봤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음은 날 수 있고 이걸 다 알잖아요 딱 한 다음에 이 정도 힘들다 하면 아 이거 C다 하면 진짜 C예요 자기의 음역대가 자기 힘든 정도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이제 몸으로 절대... 몸으로 알 수 있어요 몸으로 알아요 고통으로 근데 진짜 제가 샵까지 다 맞춘어요 신기해요 약간 쌤이랑 수업하다가 몸으로 들어요 좀 높은데요 하고 막 이거 라샵인가? 하고 보면 제가 라샵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소리 나는 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약간 발음마다 또 달라요 이게 맞아 발음마다 다르긴 해 아 같은 거는 그냥 쉬운데 막 아 이거 으! 으 막 우! 우가 진짜 힘들어 난 우가 어려워 우가 진짜 힘들어 막 쫑 같은 거 같은데? 쫑 쫑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뭐해? 쫑 어려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뭐해? 쫑? 쫑 쫑 쫑 약간 기타쇼 두 말이 없는데? 뭐 떨어지는데? 똥 저 몰라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쫑 녹음해놔야겠다 저거 나중에 전화 벨소리 저거 이제 나중에 아니면 잠금함으로 어? 알라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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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맞아 아 맞아 정훈아 하트를 눌러줘 맞아 정훈아 하트를 보내줘 약간 그게 벨소리예요 맞아 맞아 연결음 그런 게 있었어 네 아 그런 거 있었어 연결음 맞아 맞아 정훈아 하트를 해줘 하고 이제 연결되자마자 하트하고 항상 똑똑하신데? 새로운 방식이네? 시간을 단축해서 벨소리 변경 최대한 말할 시간을 벌 수 있는 말 정정 아 갑자기 갑분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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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네 역발쌀 여기 패턴이 알 것 같아 아 알지 한 명 얘기 많이 했다가 갑자기 정정되고 알았을 때 했다가 한 명이 한 명이 뭔 얘기하면 맞아 지금처럼 되는 거죠 한 15분 주기 15분 주기 한 번씩 정정 정 정 정 이거? 방금 성공했다 방금 성공했다 이거 뭐야 이거 정정 정정 마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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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만화 10분 정도 성공할 것 같아 싸인 지진이 형 그것도 웃긴 해 일단 그거 하는 거 얘들아 아 그 아 맞아 그런 거 말 안 하고 얘들아 진짜 형이 할 말 있다 이럴 거 말이야 요즘 안 그러지 않나?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한창 했을 때 있었어 맞아 투어 돌 때 근데 내가 그때 이런 거 해 이런 거 그냥 끝까지 들어야지 그때 내가 그 아 이제 안 통한다 형 이제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해요 갑작스럽게 정정적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자 이제 저는 방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아이시테루 배워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빨리 일찍 씻고 자야 돼요 내일 더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또 있어요 맞아요 저희 여러분의 컴백 날짜 나왔지? 네 이렇게 일주일에 나왔습니다 네 일주일에 나왔습니다 안무할 뻔했다 이거 나왔잖아요 저희 뮤비 촬영 나왔나? 네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어요 저희 컨셉 포토 저희 뮤비 촬영 아 이상할까 봐 뭘 못하겠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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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진짜 10분 안에 5분 안에 잠 아니 10분 안에 잠 들게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와 오늘 진짜 잘 가겠다 꿀잠 꿀잠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진짜 저도 진짜 야 방송국이야?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나 엘리베이터에서 아 진짜 뭘 샀어? 수고하십니다 하고 진짜 그래요 누구 만나자마자 그냥 수고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샴푸한 줄 알았어? 주민들이 나하고 다 수고하십니다 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게 진짜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 너한테 있긴 해 진짜 그래 고생하십니다 난 이게 습관인데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빠이빠이 복도에서 이게 습관이라고 마이크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너무 궁금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먹어요 짠 거 많이 먹지 말고 먹으면 우유 마시고 안녕 갈게요 내 폰 과자 먹으려면 먹어요 응 안녕 안녕 잘 자요 저기 카톡 하게요? 아니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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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저 저 조용히 졌다 아 역시 고요해졌어 역시 일곱 명이 있어야 재밌지 우리는 몇 분 했어 지금? 아 37분 응 10분 더 할까? 뭐 우리는 사실 계속해도 되겠네요 아 그냥 엔진하고 방색해 아 욕통만 앉아도 밤새는 거 있네? 그러니까 우리 내일 진짜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러면 머리가 다 눌렸어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오랜만에 솔직히 오랜만은 아니긴 한데 일본은 두 달만에 오는 사람이 연료이나 해줄까 하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남은 10분 일본은? 저는 일본어 얘기 잘 못해가지고 나 공부 삼아 할게 진짜 근데 언어라는 게 참 그런 거 같아 너무 빨리 늘지만 아니 많이 하면 너무 빨리 내지만 안 하면 너무 빨리 줄어 그래 나 진짜 오늘 충분히 먹었어 말이 안 나와 막 제이와 성은 둘 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 KCON 끝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이앤의 니혼거 교실 가장 먼저 수고하니 고마워 이고 나오 Cloud 아이가 됐어 됐어 나는 중국어생활했습니다 이게 할 일 Beni 내일bert게 지금 맞을 거 맞나? 처음iry 오늘은 뭐 맞다고 하면 맞긴 한데 조금 부잠해서끼네 이런 경우에는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보다는 배우는 현장인가요?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그런 것도 되고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할까?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할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문법의 표현이네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일본어는 아직 못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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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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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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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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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라고 됐군요 네 저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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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모래는 겨 파고리 이제 일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죠 아잇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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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에 모에 키우는 무슨 뜻이야? 그거지 맛있어져라 이게... 이게 마법 뭐 그런 거라고 하거나 털었네 이게 이걸 박사학적으로 설명해보자면은 음... 이제 모에라는 거는 음... 정확히 이제 표기를 하면은 뭐 해야지? 모해? 어... 아니 그 모해가 아닌... 살짝 어... 그걸 한국어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신조어? 신조어야? 신조어 같은 느낌... 일본어의 신조어? 난 그런 느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살짝 뭔가 귀엽다 뭐 이런... 뭐 사랑스럽다 이런 말은 이미 사전에 표기된 게 있어 카와이라고 음 근데 그런 의미는 거의 비슷해 근데 살짝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라 해야지? 신조어 같은 느낌이라고 난 생각해 신조어 같은 느낌이니까 이제 어... 그 큉은 어... 의성어 어? 맛있어조라 얍 그잖아 어... 의성어 그니까 뭐 어떤... 아니 그런... 의성어가 그거잖아 그 소리... 그니까 소리를 표현한 말 예를 들어서 우당탕 큉이 뭐잖아 마법 부릴 때 뾰로롱 뭐 그런 거잖아 응 큉... 그런 거... 그런 건가? 나는 그 뭐냐 그... 뜻이 뭐야? 큉큉 데스네 할 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에뭐에 큉 뭐야 뭐 도키도키 할 때 그 큉큉이라고 했어 아니구나 맛있어조라는 거구나 응 오이시구나 아 네 그니까 큉이라는 게 살짝 심장의 소리를 의성학적으로 의성으로 표현한 근데 내가 왜 이런... 내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백화산처럼 말하겠냐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모든 단어는... 일본어 배경은 끝이 될까요? 응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뭔가... 언어... 언어...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가... 그 날의... 요즘... 그들은... 항상... 일본에 저의... 그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네. 조금? 조금씩.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데뷔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아직도 영상에서 펜사인회 처음에 일본의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했을 때 그 날에는 많이 배웠어요. 제가 데뷔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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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네 잘 잘 잘 잘 일본어 어렵다 보통 일본어 일본어 친구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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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아니 니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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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니키와 일본어로 말하는 거 니키는 한국어로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좀 좋아 좀 다 잘 잘 잘 잘 잘 그래서 좀 寂 니키 니키 네키짱? 네키짱, 슬픈 이 영어 근데 J랑은 한국인 맞나? 근데... 뭐예요? 한국어로 많이 쓰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残念. 하지만 일본의 아티스트의 곡을 좋아해서... 그래서... J-POP는? 네. J-POP. J-POP? J-POP. J-POP. 아... 노잼. 노잼. 대고나가... 일본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직 마다 마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일본어 많이 사랑했을 때 우리 일본 투어 다닐 때 있잖아. 근데 진짜 언어가 익숙해진다는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난 어디까지... 어느 시간까지 가냐면 나 꿈을 꿨는데 일본으로 꿈꾼 적도 있어. 진짜? 진짜. 일본에서 한참 투어 다니고 막 그럴 때 중간에 꿈을 꿨었는데 일본으로 꿈꿨어. 일본으로 내가 대화하고 있고 상대방도 일본으로 나랑 대화하고 있고 그걸 꿈꿨는데 깰 때까지 그걸 알아채지는 못했어. 그냥 너는 뭐 일본에 있었던 거야? 그 꿈 속에서? 어. 아니 그냥 뭐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경우 진짜 있긴 해. 맞아. 진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그렇게 되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 그때가 진짜 제일 잘했을 때고 진짜 막힘없이 술진 않았을 때였는데. 나는 언제... 어떤 영상화 봤네, 옛날에. 수면마취를 뭐... 그 건강검진 뭐 그런 걸 해야 돼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했는데... 외국 사람인데 한국어인가? 를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무의식 중에...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무의식 중에 배어있어야지 이제 언어의 완성이지. 너무 신기해 진짜. 맞아.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잘해야 돼.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와... 근데 진짜 나는... 아이랜드 때 번역을 많이 하잖아. 했었잖아. 애들 사이에서. 막 니콜라스 영어를... 니키랑 뭐... 테키랑 뭐 K형한테 번역해주고 K형이랑 뭐 그렇게... 잘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했는데... 그럴 때... 진짜... 보통 3개국어를 한꺼번에 사용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많이 사용해봤자 두 개잖아. 한 번에. 한 상황에서. 근데 그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여러모로... 참... 진짜 골머리가 아팠어. 왜냐면... 막 갑자기... 갑자기 니키한테 막 영어 쓰고 그랬다는데. 이제 라디오가... 이제 그 뭐야... 라디오 채널만에 이제... 채널 변경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탁탁 벗기지 않고... 이제 흐지부지해지니까 진짜 막 정신없을 때... 근데 원래 그렇대. 진짜 막 니키한테 영어 쓰고 막... 니키한테 일본어 쓰고 그랬어. 그러니까 니키도 가끔 막... 어렵대. 한국어다가 일본어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게 스위칭이... 근데 진짜 언어가 이렇게 쌓여가는 게 완성이라는 게... 그게 스위칭이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이게 어려워. 내가 아직 그게 솔직히 말해서 별 자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난 다른 언어 같은 것도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 아직 스위칭이 너무 다 안돼.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한에서 컨트롤이 아직 안돼. 되게 탁탁탁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상... 오늘도 니콜라스랑 타키랑... 맞아. N팀 K형이랑... 다 봤지? 다 봤는데... 무대 진짜 열심히 하다. 그쪽도. 땀이 무슨... 땀은... 땀 막 엄청나는 거 같아. 땀이 무슨... 무슨... 진짜... 건식 사우나 갔다 온 거 같아.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뽀송뽀송할 때 한 번 보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 길에... 중간쯤에서... 중간쯤 거의 끝나갈 때쯤에 봤는데... 와 진짜 무슨 뭐... 사우나 갔다 오는 줄 알아서... 열심히 하다. 진짜... 여기 졸리시던 분인데... 응. 여러분만 졸린 게 아닙니다. 전 안 졸려요. 전 좀 졸려요. 몇 시냐 근데? 이렇게 먹을까? 이거 시간이 안 맞아. 어? 12시? 12시 4분.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해줄래? 그 다음 가사는 몰라? 둘이 싸운 적 있어? 싸운 적? 싸운 적이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있을걸요 아마? 없을 수가 없어. 맨날 지내면은... 맞아요. 거의 엄마랑 싸운 적이 있냐 없냐 수준인데? 난 다시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뭐라는 거야?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면 난 가서 자겠다. 저거 번역기다. 안 돼. 저건 번역기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참아야 돼. 내가 자기 전까지 엔진도 자면 안 돼. 다음... 일본 올 때가 언제일까? 진짜 많이 남았다. 이미 공개됐잖아. 썸머소니. 응. 공개됐어? 공개됐어. 그 뭐냐? 그거 다 나왔어. 썸머소니 진짜 대박인데 라이브. 라인업 다 공개됐어. 대박. 아침까지 라이브 해줘. 그건 좋아. 저희도 이제 하루 일과가 있겠네. 아니 아침까지도 못 해요. 전에 나가야 돼가지고. 새벽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응. 오늘 체육대회? 오늘 체육? 체육제? 체육대회인가 봐. 체육제에서 개인 경기 전부 1위였어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구먼.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옵니다. 여러분. 보기. 배추 안 보기. 오케이. KCON 보고 싶었다고... 못 보셨나요? KCON 그거... 스트리밍 됐네. 웬넷에서 하지 않아? 스트리밍 됐었어. 제방 보시죠. 제방. 제방으로. 제방도 보고. 아니면 트위터로. 제방도 보고. 제제방도 보고. 오늘 좀 찢었죠? 네. 좀 찢었습니다. 제이 맨 처음에... 뭐 이런 거 하던데. 이제 그거 좀... 좀 간만에 난 제이 보고 약간... heps was quando 난 이제 무대를 찢은 김에... 오오오오. 근데 오늘은 내 몸도 같이 찢긴 거 같은데... 반 ?? 좀 생해. 한 번 했어. 이렇게 생각했대 내 부름도 같이 찍혔어 너무 힘들었어 니키쿤 성훈아 눈 높아? 그 니키가 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데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누가 엔진 중에 한 분이 성훈이랑 나랑 결혼했다고 댓글 했는데 성훈이 형 뭐 결혼했나요? 성훈이 형 눈 높은데 이런 얘기한 거야 응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뭘게 주냐 그러니까 아마 엔진 말고는 아무거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닐까 그렇겠죠 우리 엔진은 이제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진짜 오늘 딱 보고 너무 뭔가 순수해 보여요 맞아 순수해 보여 맨날 우리 보고 귀엽다는데 응 엔진이 더 귀여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와이프 박종성입니다 어? 와이프 박종성이라고요? 와이프 박종성? 박종성 와이프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저거 이제 저거 영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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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박종성 너 뭐야? 아니 저렇게 목적 아니 저렇게 주어랑 저렇게 바뀐 거는 중국어 아니면 영어가 번역된 거잖아 저거 팝팍어로 가끔 중국어 영어 번역하면 절대 있어 컴백 스포일러 컴백 스포일러 더는 안 됩니다 이미 저희 많이 했습니다 컴백 스포일러는 차근차근 하나 금액 심이 돼요 컴백 스포일러 이제 컴백 스포일러 컴백 스포일러 컴백 스포일러 컴백 스포일러 컴백 스포일러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내일 학교? 일요일이야? 오늘? 그런... 아닌데? 내일이... 이제 일요일이 되나? 이제 곧 월요일이 되지 근데 외국은 좀 다르지만 너 카메라냐고 물어보는데 제 카메라입니다 하나 장만했습니다 저희가 엔진에게... 이것도 그때 이후로 말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곧 머지 않아서 이제 저희 앨범 나오는 김에 이제 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결집한 제 첫 인터넷 사진집이 곧 발매됩니다 여러분 편집... 편집은 진작에 끝났어요 근데 곧 있으면 발매가 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음 관부 부탁드립니다 나도 필름 카메라 하나 살까 생각 중 필름 카메라가 중고밖에 없어요 약간 좀 좋은 걸 사려면 근데 그 중고 샵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너무 잘... 근데 오늘 사진 번지는 거 많은 것 같아 좀 내 것도 한 두 개 찍었는데 응 그럼 몇 개만 스포여볼게요 제가 넘어가 볼게요 선우? 잠깐만 선우가... 귀신이 됐어 됐다 이런 거랑 잘 보일 줄 모르는데 아쿠어스인가요? 쫑뚜뚜? 쫑뚜뚜입니다 쫑뚜뚜 이건 정원이 응 정원이 뭐야 정재웅니까 귀엽네 그리고 대본 열심히 읽는 니키 뭐야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가 없어졌어 귀신? 그렇지 머리가 없어졌어 뭐야? 뭘 어떻게 해 이거? 됐다 네 머리가 하얘서 그런 거 이거 좀 잘 나오는데 결혼식 가는 시간 이런 것도 있고요 뭐야 잘 찍은 거 맞죠? 대부분 개인한테 볼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잘 나왔어 난 누가 봐도 잘 나왔어 넌 그렇게 생각해도 다 다르다니까 본인 기준이 있어 뭔지 알지 가르치는데 나도 뭐 있는데 괜찮은 건 남겨났었는데 이거 잘 나와 이거 잘 이거 나쁘지 않고 응 근데 이건 밝힌 이거 나쁘지 않아 밝힌 나중에 조정하면 되잖아 밝힌 나중에 조정하면 되겠는데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톡톤은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남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는 거리를 찍을 일이 없었어 거리를 뭔가 배경 찍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거리를 좀 배경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배경을 찍을만한 그러니까 배경 찍는 거 나도 좋아해 그러면 좀 잘 찍은 거 같아 진짜 제가 파리 갔을 때 찍었잖아요 좀 잘 찍어줘 인정 야 구... 구... 949K이면 뭐야? 949K? K가 뭐지? 4K 할 때 그거 아니야? 아니지 아 949K 그...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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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90... 949K? K 단위 천 아니야? M은 밀리언 K는 천 949K 949K 그러면 900... 아니... 900... 아 그러니까 99K는... 94만 90... 지금 95만 명이 보고 있는 거잖아 95만 명이 보고 있어? 갑자기 체할 거 같아 저희 둘은 그냥 95만 분이 보고 계시다고요? 갑자기 체할 거 같아 왜요? 장난이고요 여러분 장난이고요 저희가 하면서 왜요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엔진도 핑곤 같은데 여러분 이제 곧 월요일입니다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 일요일이야 오늘 일요일이야 응? 맞아 이제 월요일이 됐어 일요일이 됐어 이제 다... 이제 월요일이 됐어 내일이... 어쨌든 지금 월요일이잖아 아니지 12시 넘었으니까 아니지 일요일이지 일요일이야 진짜 월요일이네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이잖아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눈 침침해 눈 침침해 이제 네 아 네 내가 월요일을 틀릴 일이 없지 아 나 방금도 일본어 나올 뻔했어 방금 마취가 여기까지 나왔었어 근데 어쨌든 제가 월요일을 틀릴 일이 없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돼버렸네 브이랩을 하는 도중에 그러게 네 진짜 내일 학교 가야 될 분들은 자야겠다 귀 커야지 귀 커야지 학교 가려고 학교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귀 커야지 나는 이제 10시면 잤는데 엄마가 맨날 자라가지고 10시? 10시? 11시? 난 진짜 그 초등학생 때였나? 난 진짜 엄마가 8시에 자라고 그러니까 9시라고 막 그러잖아 와 나 말이 안 중요해 개콘 끝나면 잤어 일요일은 항상 그러니까 개콘 끝나는 그 사운드가 난 그래서 잠자는 잠자는 사운드였어 땡땡땡 난 런링맨도 런링맨은 좀 그거 하지 않았나? 그래도 좀 앞에 있잖아 런링맨 끝났 때쯤에 슬슬 엄마의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가 시동을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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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몇 신데 앉아 몇 신데 앉았니? 제이 어머니 진짜 이럴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자 언제야 내 학교 안 갈 거야? 내 학교 안 갈 거야? 너 내일 늦게 일어나기만 해봐 그러면 난 이제 알겠다고 얼굴만 보고 잔다고 보고 잔다고 하면서 야 빨리 이빨을 닫고 빨리 발 닫고 자 왠지 지금 당첨 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일찍 잘하셔야죠 사회에 나오면요 자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많이 자두는 것도 미래에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 세상에서 이제 사람이란 건 항상 그런 것 같아 잃어야지만 그 소중함을 아니까 이제 여러분 저희 말 믿고 이제 잃기 전에 소중함을 아시고 이거는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는 잠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잘 잠을 당겨 잔다는 마음가짐으로 저 같으면 하루에 24시간이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21시간을 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여러분 겨울 잔 정도 생각하고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요 진짜 잃기 전에는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그 중 하나가 저희 우리? 잠이 이렇게까지 소중할지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자세요 잠은 잘 자고 밥 많이 먹고 그게 인생이지 사람은 밥 먹자고 하는데 사람은 먹고 자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니 우리처럼 뭐 진짜 이 직업이 좋아서 맞아요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본질을 사람은 잊어선 안 된다 먹고 자는 게 건강에 좋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진짜 제일 진짜 무조건 1순위입니다 잘 먹고 잘 자기 그냥 둘 다 나는 별로 잘 수 있을 때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진짜 맞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건강이 중요해 건강해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캡쳐를 또 해놓으셨네 너꺼야 이거? 아니 아니구나 보면 위버스 선물 받은 거 맞다 저 위버스 그거잖아요 이제 몇 백만이지? 700만이 넘어서 팔로워 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위버스에서 저에게 댓글을 보라고 아이패드 선물해줘 아이패드 선물해줬는데 이것도 위버스야 맞아 케이스도 제작 케이스 심지어 여기도 위버스야 아니 여기 아이패드 근데 이거 공용으로 쓰려고 사실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V라이버 할 때 쓰려고 공용으로 쓴다고 이제 그 전에 패드는 너무 오래돼서 산지 좀 많이 뭐였지? 액이 너무 많이 오랬어 이제 위버스도 좀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방금 조금 세금 네그릇 아유 사진 멋있어 응 잘 나왔어 이건 컴포 되게 잘 나온 거 같아 컴포씨 잘 나왔어 아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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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그래 왜? 나 진짜 머리 빨리 작았나 해서 빨리 작았다 해서 머리 좀 짧긴 하다 진짜 짧았어 아니 너네가 되게 착각을 한 너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안 자라요 막 그러는 말을 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너무 짧은 거였어? 그게 아니라 너네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절대 짧았던 거야 그게 금세 내가 내 자라는 속도여도 금세 자라지 못할 정도로 제가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는 그거거든요 체진인데 근데도 이게 오래 걸릴 정도로 절대 진짜 짧았어 떨물이 한도가 안 할 거랬네 어 이제 둘째 너무 많이 게임했잖아 이제 저곳 아니 이제 저기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더해서 새로운 게 없어 나도 이기장이 딱 좋은 거 같아 난 딱 이기장 난 그래서 다음에 뭐 할지 생각 좀 다음에? 염색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어 뭐 나 염색은 좀 너 그때 하고 안 했잖아 처음에 응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파란색 근데 그거 잘 어울렸어 중간에 파란색 하긴 했어 근데 금방 좀 잘 어울리는 거 같긴 했어 이것도 파란색 아님? 이거는 검은색 아님? 아 그래 예전에 그 매니페스트 때 응 그때 살짝 푸른 계열하고 아니면 뭐 핑크색인 거 같아 핑크색? 이런 거 이렇게? 우와 이거 뭐야 파워레인저 난 뭐야? 너? 나 블루다 블루 잘 어울린다 희승이 형 레드 니키가 퍼플 퍼플 제이크 주황색 선우 핑크 야 너 초록색 잘 어울린다 내가 좀 다 다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려 나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이미지 멘킹 잘했다 아니면은 약간 이거 뭐냐? 엔진 포스냐? 모르겠는데? 파워레인저 아닌 거 같은데? 파워레인저 아니야? 응 이게 수트의 퀄리티랑 느낌을 봤을 때 파워레인저가 아니야 살짝 뭔가 뭐 지구방인데 이런 거일 거 같아 근데 진짜 이미지 잘 맞췄다 파워레인저도 일곱 명이 딱 맞긴 해 여기서 약간 원래 주황색, 보라색 대신에 실버, 골드 실버, 골드 그리고 블랙 블랙도 있나? 블랙도 가끔 있어 예전에 트레저 포스만 있던 거 보면 파워레인저 얘기가 또 끝이 없는데 이거 이게 또 좋아했었네 이게 또 좋아했었네 그리고 그게 파워레인저가 그 뭐냐 나라에마다 나오는 게 있어 미국에서만 방영된 것도 있다 미국 특별판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봤을 때는 판권을 사가지고 만든 거 같아 나 어렸을 때 보고 자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확히 기억했는데 SPD였나? 몰라 난 미국판은 몰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오고 미국 배우가 나와? 어 그랬던 거 기억나는 파워레인저 미국판 아니 나 그거 봤는데 너 뿡뿡이 사진 들고 있던데? 어 맞아 미국에도 뿡뿡이가 있다네 미국에도 뿡뿡이 있었어 뿡뿡이 뿡뿡이 선배님은 이제 세계 진출하셨지 나도 뿡뿡이 옛날에 봤는데 뿡뿡이 선배님 뿡뿡이 선배님은 세계 진출 이미 그때부터 하셨어 이미 월드컬 하셨어 그때부터 월클이야? 월클이셔 근데 진짜 그때부터 진출했네 뿡뿡 방귀대전 뿡뿡이 아직 K컬처가 이렇게까지 붐을 일으키기 전에부터 뿡뿡이 선배님은 이제 월드 월드와이제 포퓨러를 누리고 계셨지 그래서 그거 뿡뿡이 하는 게 맨날 있었어요 그게 너 맞아 맨날 애들이 막 중근중근 했잖아 맞아 왜 아직도 기억나지 나는 뿡뿡이 뿡뿡이 뽀로로 뽀로로 그래서 저는 토마스 친구들도 난 많이 봤어 토마스... 토마스 친구들 나하고 진짜 좋아했어 뭔가 많이 봤어 지금 보고 뭔가 좀 무서워 살짝 무섭긴 해 어른이 돼서 보면 좀 무서워 애기 때는... 어른이 돼서 보면 뭔가가 얼굴이 좀 무서워 짱구도 많이 봤는데 짱구 짱구도 많이 보고 코나는 진짜 많이 봤는데 코나는 안 봤어 코나는 진짜 많이 봤어 근데 어릴 때 코나 보면 그렇게 무섭다 무섭다고? 어 진짜 애기 때 코나 보면 범인 보면 범인이 검정색으로 나오잖아 어 그리고 생각보다 막 그런 좀 섬뜩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 막 그 뭐냐 좀 사건이 있을 때 막 그럴 때 보면 좀 섬뜩한 장면들이 가끔 나오니까 어릴 땐 진짜 무서웠는데 와 그리고 한국에 한국 애니메이션 보거든요 난 그 난 애니메이션 볼 나이 때는 한국에 없었어 뽀로로 뽀로로 말고? 기억 안 나 코코몽? 응? 코코몽? 그거 안 봤어 난 알기만 알아 나는 동생이 봤어 그 냉장고 얘기 아니냐? 어 동생이 그 여동생이 봐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고 걔는 유치원 가고 난 학교 갈 그 때 시기였던 거 같은데 응 맨날 밥 먹으면서 동생이 봐가지고 맞아 와 나는 미국에서는 그 티미 앤 그 뭐냐 티미 앤드 투스페리지 않나? 어 어 투스페리지가 아니었는데 그 한국어 모르겠냐? 그 티미 와 피니아 거북? 아니 티미 티미 티미와 그 수호천사? 티미 애 아니야? 티미의 수호천사 모르는데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요 들어보기에는 무슨 수호천사는 들어봤는데? 그 두 개의 그 요정 같은 애들이 그 검은색 막대기에 별 막봉 같아도 들고 그 그 그 이빨 그 토끼는 이빨처럼 나있는 핑크색 모자스네 꼬맹이 막 손 들어주고 몰라 그리고 그리고 지미 더 뉴트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 이거 영어권 사람들 진짜 다 아는 거일 거야 근데 그리고 대니 더 펜튼 그리고 벤텐 벤텐은 알지 벤텐 진짜 많이 먹고 그 영어는 라이온킹 좋아했는데 라이온킹? 라이온킹 진짜 재밌어 뭐였지? 뭐 있었는데 이거잖아 이거 진짜 이 장면 여기 신봐 여기 이게 가을이 되고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뭔가 왔을 때 한번 해볼게요 가을이 되고 이제 그 노래에 있거든? 그 그치? 가을이 되고 진짜? 나 동심 얘기하면 또 못 참지 지금 약간 지금 약간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빠졌어 내가 빠졌어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어 갑자기 뭐 라이온킹 우리 왜 근데 만화야로 넘어가지고 있어? 몰라 내가 빠졌어 자러 가라 댓글에 자러 가라 형 나 머리 만져도 돼 뭔지 뭔지세요 그리고 뭐지 뭐 말하는데 도라 영어 가르쳐주는 거 도라 The Explorer 원숭이랑 원숭이 맞아 원숭이랑 영어 가르쳐주는 거 그거 그거 나라마다 달라 그래? 한국판은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였나 본데 미국판은 스페니시를 가르쳐줬어 그게 내가 봤을 때 종류가 정말 많았을 거야 다른 나라에서 뭐 다른하게 각 나라의 제2외국어를 알려주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컨셉 괜찮은데 컨셉 미쳤어 경영적으로 봤을 때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나 야 그거 진짜 그만한 아이디어 없었다 그거 진짜 만드는 사람 칭찬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제이크 와이프입니다 제이크 우리 축의금 얼마나 됐지? 얼마나 됐지? 나 10만원 가져왔어 나 10만원 거기서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내가 갔잖아 거기까지 교통비가 교통비 교통비 포함해 교통비 받아야지 교통비에 이제 그때 택시 타고 왔으니까 한 5천원? 만원 그 정도 들었는데 한 5만원이니까 4만원만 했어 교통비 빼서 진짜 진짜 최악이다 이런 방청객 있으면 나 진짜 그냥 나 안 부를래 야 그러면 저거 뭐야 그게 값이 더 나갈걸? 뷔페 값이? 그러니까 야 그거는 야 그건 저기 해야 된다 결혼식이라 내가 언젠간 얘네 결혼식 갈 일이 생기려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생각하자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도 그 나중에 언제 갈지 모르겠네 맞아 그 나중에 아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몇 년 만이냐 이러고 있을 때 될 수도 있어 저희는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맨날 우리 게임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이제 제일 자러 갈 때 잠깐 근데 잠깐 정적 있어 그러니까 일단 살짝 다들 한 판 끝나고 한 판 끝나고 피곤해가지고 다들 아이고 자 우리 다음에 뭐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이 형이 아 제가 진짜 아니라고 하면 아 진짜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진짜 아니 근데 발음이 안 돼 아 너무 졸려 졸려 지금 눈으로 바로 잘 거 같아 아 너무 졸려 진짜 근데 그 제이크 특징이 있어 그 말을 할 때 귀만 들는데 표정이 모여 웃고 있어 표정 눈 바지 풀어가지고 혀 내밀면서 막 혀가 무슨 그 개처럼 그 개 개 탈진했을 때 막 혀 너무 싫어 막 이러고 있을 때 너무 싫어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오 상태입니다 지금 시권증이 슬슬 오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오늘 와주신 그리고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네 이제 저희 컴백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망관부 망관부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 아까 댓글 남겨주신 거 같은데 저희 술 마시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저 일본에서 술 못 먹어요 저희 이렇게 아니 나도 마셔도 되긴 한데 얘는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생일이 아직 나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 이렇게 이런 맨정신 같지 않은 사람이어도 저희는 지금 맨정신입니다 네 저희 원래 이래요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원래 이렇진 않아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뵈도록 하겠고요 오였습니다 안녕 엔진 잘 자요 오였습니다 굿나잇 잘 자요